안녕하세요 태국세평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거리는 아쏭역 근처입니다. 원래는 평일 이 시간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닐 그런 거리인데 정말 이제 사람이 거의 없네요. 아무튼 오늘은 3월 말 현재 태국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가지 소문들과 유언비어가 퍼지게 마련이죠. 그에 따라 사람들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는 어떤 소문들이 퍼지고 있을까요? 제가 들은 것 중 한두 가지 정도만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태국에서 교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아니면 퍼졌던 소문입니다. 사실이 아님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들 중 일부가 사실이 될 수 있으나 3월 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이 아닌 소문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국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한해서 오버스테이 비용을 면제해주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허가 날짜를 초과해서 태국에 체류했을 때 내야 되는 벌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는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 출입국이 제한되는 나라가 많아서 귀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귀국이 어려워진 외국인들을 위해서 6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의 비자를 무조건부로 연장해주겠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3월 26일 태국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3월 25일경에 태국 교민들 사이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방콕에서 통행금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통행금지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에 대한 소문이 매우 무성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다. 어떤 사람은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이다. 등등 매우 다양한 소문이 돌았으나 결국 26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내용에 방콕 통행금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합동참모본부 합참무장 정도 지위에 있는 폰피팟 벤야시 장군의 이번 주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집에 있고 최소 일주일은 그렇게 해달라. 국가가 강요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집에 머물러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인 24시간 통행금지를 실시할 것. 이라는 경고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태국에는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태국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태국에 오실 분들이나 이러한 소문들을 무조건 맹신하시지는 마시고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코로나19 관련 동향 게시판에 나오는 공식 발표들을 보고 행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로서는 그곳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태국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